한국의 호텔은 어떻게 의식을 잃은 여자를 남자가 데리고 들어가는데 제지하지 않는가 이걸 반드시 제지하는 법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도 관광객으로서 한국에 갔다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그런 섬뜩한 5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왜 2024년 BBC에서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한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 한국의 강남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깊이 있는 설명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낮과 밤이 다른 도시다 이게 케이팝의 영광을 생산해낸 도시이기도 하면서 그 뒤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오늘 딱 궁금해하셨을 만한 뉴스를 첫 소식으로 가져왔더라고요 맞습니다 버닝썬 재조명한 BBC 전세계가 분노했다라는 소식을 가져왔는데 이틀 전이죠 영국의 방송사 BBC에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큐멘터리 한 편을 1시간짜리를 공개를 했습니다 제목은 케이팝 스캔들 비밀 채팅방을 폭로하다 였는데요 지금 화면에 띄워드리고 있는 이 화면이 지금 오프닝이에요 해당 다큐멘터리는 2019년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버닝썬 게이트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들 익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가수 정준영의 불법 촬영 사건을 비롯해서 여러 케이팝 스타들의 성추문 사건을 해당 다큐멘터리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요 그냥 그 내용만 깊이 다룬 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모르고 있던 진실들 경찰과의 유착관계와 같은 사건의 새로운 진실들까지 이 다큐멘터리에서 조명이 됐습니다 지금 보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끔찍했다 자료화면들이 참 진짜 점점점 하시는데 이게 주말에 공개가 됐는데 390만 가까운 조회수가 유튜브에서만 나왔습니다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죠 하루 만에 거의 한 200만 조회수를 넘어가면서 저도 계속 모니터를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이호주님께서 또 버닝썬 열받네요 라고 하셨는데 아마 이게 5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왜 2024년 BBC에서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한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 오늘은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 또 해당 다큐멘터리가 그냥 영어로만 나온 게 아니라 여러 언어로 번역이 달려서 배포가 됐거든요 전 세계의 반응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버닝썬 게이트라고 하면 2019년에 강남의 클럽에서 시작이 돼서 한국 연예계를 뒤집어놨던 그런 사건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새로운 진실들이 나왔는지 그게 진짜 궁금하네요 일단은 좀 배경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다큐를 제작한 팀이 BBC의 탐사보도팀인 BBCI거든요 전 세계에서 다수의 다큐멘터리 상을 수상한 적이 있는 그런 탐사보도 취재팀이에요 이들이 하는 콘텐츠 여러 시리즈 중에 인베스티게이션스라고 진실이 아직 다 밝혀지지 않은 범죄 사건의 진실을 파고드는 그런 시리즈의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이 콘텐츠의 일환으로 이번에 버닝썬 시리즈가 나온 건데 참고로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일본 연예계를 뒤흔들었던 스캔들 있죠 일본 최대 연예기획사인 자니스의 사명을 바꾸게 했던 자니스의 성추문 스캔들도 이 BBC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었습니다 이거 그때 박성필이가 소개해줬죠 맞아요 저희 코너에서도 다룬 적이 있을 텐데 어쨌든 그 BBC 다큐멘터리에서 이번에 영어 버전, 한국어 버전, 그리고 중문 버전으로 한국의 버닝썬 사태를 깊게 파고든 거죠 지금 제가 화면을 띄워드리고 있는데 이게 일본 BBC 사이트에서도 해당 보도가 전체의 기사 순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전 세계에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네, 아까 화면에서 정준영 씨가 딱 얼굴이 보였는데 이 사건의 인물인 정준영 씨는 얼마 전에 출소를 한 상태여서 끝난 사건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는 때였는데 이 보도를 보니까 우리가 모르던 내용도 많아서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영상이 1시간가량인데요 당시 취재를 주도했던 박효실, 강경윤 두 기자의 1인칭 시점으로 전개가 됩니다 취재 후일담을 풀어내는 방식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기존의 언론에 공개가 안 됐던 사실들 몇 가지가 이 과정에서 발표가 돼요 그룹 카라의 멤버였던 고 구하라 씨가 이 생전 버닝썬 사건 취재에 결정적인 도움을 줬던 인물이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여기서 고 구하라 씨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녀의 이름이 나오나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사건을 취재했던 강경윤 기자가 이렇게 밝힙니다 취재 당시에 가장 풀리지 않았던 숙제가 그 성범죄 단체 대화방에서 언급되는 경찰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구체적으로 그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사람이 누구냐였는데 그 구하라 씨가 직접 이 기자에게 연락을 먼저 해서 제가 그 사람 누군지 알아봐 드릴게요 라고 물꼬를 터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자님에게 자신도 그 리벤지 포르노의 피해자이지 않냐 그리고 그 채팅방 멤버들 휴대폰을 내가 봤는데 이상한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내가 그 멤버들과 연습생 시절부터 친분이 있어서 그 유착 경찰이 누군지 이름을 알아봐 주겠다라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지금 이정규님이 제일 안타까운 건 구하라 님인 듯 용기 있는 한 사람인데 라고 보내주셨는데 공인이자 리벤지 포르노의 피해자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기를 크게 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구하라 씨의 지금 세상이 없다는 거 자체가 안타까운 지점인 것 같고요 다른 댓글도 보면 구하라 씨가 그리워요 약간 이런 댓글들이 많네요 용감한 사람이었네요 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네 다른 내용은 또 어떤 게 있었나요? 이번 다큐멘터리 제목 자체가 비밀 대화방을 폭로한 여성들의 이야기인데 이게 구하라 씨를 비롯해서 굉장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음에도 이 사건을 알리기 위해서 진술에 나선 피해자들이나 익명의 제보자도 있었고요 또 이런 기자님들까지 이런 조력자들의 이야기 폭로자들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췄고요 또 그 폭로 과정에서 한국 사회에서 이른바 꽃뱀 아니야? 이렇게 낙인이 찍히거나 오히려 피해자가 그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됐던 그런 이야기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연예계와 경찰이 유착된 조직적인 범죄가 어떻게 한국 사회에서 가능했는지 그 구조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댓글을 보면 이게 BBC니까 이런 거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사회의 어떤 되게 뒤에서 벌어지는 유착관계라거나 이런 거는 오히려 국내 언론인 취재하기 더 용이할 수 있거든요 훨씬 더 많은 네트워크가 있고 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BBC가 이렇게 깊이 있는 취재가 가능했을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 다큐멘터리 보면서 좀 놀랐던 점이 한국의 강남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깊이 있는 설명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낮과 밤이 다른 도시다 이게 그 케이팝의 영광을 생산해낸 도시이기도 하면서 또 뒤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뭐 영국의 BBC가 한국을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어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사실 BBC는 이 버닝썬 사건에 대해서 그 어떤 언론사보다 진심인 회사입니다 수년 동안 기사나 다큐멘터리 그리고 팟캐스트 라디오 등을 통해서 취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었고요 지금 위에 띄워드리는 다큐멘터리가 4년 전 다큐멘터리고 그 밑에 띄워드리는 라디오 프로그램은 작년인데요 아예 이 버닝썬 취재기를 라디오 시리즈로 BBC에서 연재를 하기도 했습니다 꾸준히 다뤄왔네요 맞습니다 또 BBC뿐만 아니라 다른 전세계 언론들도 꾸준히 한국의 버닝썬 사태와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또 보도를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지금 뉴욕타임즈에 보도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 보도에서는 지금 전 빅뱅 멤버 승리의 사진이 보이잖아요 그 케이팝 스타가 성매매 혐의로 기소가 됐다라는 기사를 보도를 하면서 이 케이팝이 그에게 주는 인기가 어떤 여성들을 유린할 수 있는 일종의 권력을 주었다라는 분석을 하기도 하고요 또 올해는 뉴욕타임즈에서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제 올해에도 이 케이팝 산업에서 활약했지만 결국은 성범죄 피해자가 되고 또 사이버 불링을 당하게 됐던 고 구하라 씨의 인생을 돌아보는 기사를 뉴욕타임즈에서 내기도 했습니다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나비원님 오늘 버닝썬이 주제라서 그런지 박자자님 조금 지쳐 보이시는데 정말 지쳤어요 여러분들도 좀 지치시더라도 이 다큐멘터리를 한번 꼭 관심을 갖고 봐주시기를 저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 기사를 본 외국인들의 반응이 가장 궁금한 것 같아요 일단은 너무 충격받았다 그리고 이제 구하라 씨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다 용기 있는 여성이었다 이런 반응들이 주를 이뤘는데 그중에서도 좀 추천수를 많이 받았던 제 눈에 들어오는 외국인 댓글들을 좀 몇 개 가져와 봤거든요 저는 이런 관점에서 이걸 보는 게 신기했던 게 그 다큐멘터리 내부에 가해자들이 여성들을 약에 취하게 해서 숙박업소에 데리고 가는 의식을 잃은 여성들을 데리고 가는 그런 cctv 화면이 나와요 어떤 한 영어 댓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의 호텔은 어떻게 의식을 잃은 여자를 남자가 데리고 들어가는데 제지하지 않는가 이걸 반드시 제지하는 법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도 관광객으로서 한국에 갔다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그런 좀 선택한 댓글도 있었고 또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직도 한국 정부는 왜 여자들이 연애와 결혼을 안 하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라는 문장으로 지적한 부분도 있었고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도 대충 아니까요 저출산 양국에서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걸 아니까 한국의 저출산 위기인 걸 또 알고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일본 댓글에서는 제가 아까 그 자니스 스캔들도 BBC를 통해서 밝혀줬다고 했잖아요 한 일본 네티즌은 BBC에서 취재를 잘해줬다 일본 자니스 스캔들도 일본 언론에서는 밝혀지지 않다가 BBC에서 취재해줘서 수면 위에 올라왔다 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댓글들이 지금 뭐 수천 개가 아니라 수만 개가 달리고 있거든요 너무 많아서 다 캡쳐를 못했는데 뭐 해당 연예인들이 아직까지도 해외에서 버젓이 활동을 잘 하고 있더라 너무 통탄스럽고 충격이다 라는 내용도 많았습니다 승리 씨도 얼마 전에 동남아 어디였나요? 캄보디아였다는 걸 공개가 된 적이 있죠 그렇죠 이게 조금 5년 전 일이라서 과거로 여겨지다가 이번에 BBC 다큐멘터리를 계기로 케이팝 산업에 다시 한번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댓글로도 많이 의견 보내주고 계신데 이림 님은 한국 언론은 왜 이런 다큐를 못 만드나요? 하시면서 아 오히려 저는 BBC가 보도를 해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전 세계가 알게 되었으니까요 라는 의견 주셨는데 비슷하게 다른 분들도 부끄럽지만 밝혀져야 되는 사건이었다 라는 내용들 보내주십니다 이게 보면 케이팝 산업 자체도 전 세계적인 관심사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것의 되게 어두운 면 예를 들어서 최근에 하이브와 어더워 미니진 대표의 분쟁 사이에서 룸사롱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정도로 여러 가지 뭔가 유착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점점 관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알아서 뭔가 이거를 자체적으로 부끄럽다면 부끄럽다면 이걸 알아서 자체적으로 뭔가 정할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케이팝의 영광이 또 큰 만큼 이런 어두운 면들도 알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일 좀 더 해주세요 초과 근무하면 세금 감면? 이라는 설레는 두 번째 소식을 받지 않는데 설렌다고요? 잠시만요 그래도 어차피 하는 초과 근무 세금 감면 받으면 좋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일단 두 분은 매주 한 몇 시간 정도 일하시죠? 기본적으로 근무 시간이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40시간은 주 하지 않나요? 이게 회사에서 약속된 시간이 40시간인 거고 우리가 40시간 외에 얼마나 더 일하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주 수요일에 너무 많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옆에서 목격한 바로는 확실히 두 분은 40시간 이상이시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두 분이 독일로 가시면요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독일에서 주당 41시간 이상 초과 근무자에 대해서 세금 감면 혜택을 추진한다고 하는 소식인데요 현재 시간으로 14일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고요 독일이 근무 시간 연장을 위해서 세금 감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를 했습니다 올해 일할수록 세금 깎아준다라는 얘기잖아요 당연히 이 정책을 추진하는 취지는 더 오래 일해달라 국민들에게 사람들이 더 많이 일하게 장려하기 위해서 세금 감면을 검토하고 있는 건데 왜 하고 있냐 이게 일단은 영국과 네덜란드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하거든요 초과 근로자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주는데 독일이 참고로 EU 전체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나라예요 이런 나라에서 이 정책을 시행을 하면 유럽의 전체적인 근무 트렌드가 바뀔 것이다 근무 시간이 늘어나는데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 실효 없다 적용 안 될 거다라는 예측도 있는데 어떤 얘기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관련해서 이게 독일 저희가 저번에 간단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근로시간이 굉장히 짧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뒤에 자세히 보여드릴 겁니다 마침 오늘 우리나라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이 됐거든요 임금과 함께 우리 직장인들의 관심사 근로시간 그런데 유럽에서 대체 왜 우리는 유럽처럼 가야 된다는 얘기를 맨날 한단 말이에요 근로시간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또 독일에서는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왜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말이 일단은 유럽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이 최근에 뭔가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이러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해 독일의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2%포인트였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둔화가 됐을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근로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런 것이다 라고 원인을 찾은 거죠 그런데 이 독일의 근로시간이 얼마나 짧냐면 일단 OECD가 구분하는 선진국 중에서 평균 근무 시간이 가장 짧습니다 지금 표는 프랑스나 영국, 미국과 같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한 표인데 가장 짧은 것도 눈에 띄지만 또 그래프가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지난 50년 사이에 가장 큰 폭으로 근무 시간이 감소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만 보시면 얼마나 짧은지 좀 안 와닿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OECD에 들어가서 우리나라랑 같이 비교할 수 있는 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슬픈 거를 굳이 하고 그래요 네 지금 이제 가장 왼쪽 화면상 가장 왼쪽이 독일이고 이제 오른쪽 파란색 바가 대한민국이거든요 유튜브와 레인보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화면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독일의 1년 평균 근무 시간이 1341시간 우리나라의 1년 평균 근무 시간이 1901시간이에요 이것도 사실 우리나라 많이 줄어든 거예요 많이 줄어든요 2000시간 넘을 때가 있었으니까 그럼에도 한 600시간 정도 더 일하네요 우리가 그렇죠 참고로 근로시간이 우리나라보다 더 긴 국가는 칠레, 코스타리카, 멕시코, 콜롬비아 이렇게 네 국가가 전부입니다 우리나라가 5위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 5위인데 그러니까 독일과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차이가 560시간이더라고요 그렇죠 정확히 해보니까 우리가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한다고 치면 70일인 거예요 네 1년에 네 1년에 70일을 독일인들은 덜 일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 상황에서 70일의 휴가를 더 받는 거죠 거의 꿈만 같네요 그런 독일인의 삶이 순간 부럽지도 않고 상상이 안 갔는데 여기 지금 독일 천국이라고 네 방구석 시청자님이 천국이라고 보내주셨네요 저도 이거 독일에서 회사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한 달씩 한국에 오거든요 그 친구가 딱 떠올랐는데 어쨌든 독일 정부에서는 이게 문제다라고 인식을 한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경제에 불안을 주는 문제 상황으로 인지를 하고 좀 개선하고자 더 일하게 하자라는 장려책으로 세금 혜택을 고심을 해서 낸 거죠 네 근데 애초에 그렇게 근로시간이 짧았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뭐 독일인이라고 길게 못 일하는 그런 개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사에서 분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휴가와 여가 시간을 중시하는 유럽 특유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다 근데 유럽 특유의 분화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도 좋아해요 우리도 좋아하는데 못하는 거지 우리는 뭐 노는 거 안 좋아하냐? 약간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어쨌든 그 부분도 뭔가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여가 시간을 택하는 그런 유러피안 라이프스타일도 일조를 하고 있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성 근로자가 풀타임이 아니라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라고 원인을 분석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음에 좀 설명이 나와요 현재 제도화에서는 독일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면 풀타임으로 근무를 할 때보다 한 달에 최대 79만 원 정도의 면세를 받을 수가 있대요 그리고 또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부부가 세금을 함께 소득을 합쳐서 공동과세하는 그런 정책이 있다고 하거든요 비슷하죠 이 때문에 부부 중에 한 사람 특히 그중에서도 여성이 근로시간과 소득을 세금 혜택 때문에 줄이게 되는 그런 경향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런 맹점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성의 근로시간이 파트타임으로 줄어들었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노벨경제학상 작년에 받은 클라우디아 골딩 교수와의 커리아 그리고 가정이라는 책을 보면 어떤 선택의 장에 놓여 있을 때 여성들이 적은 임금이나 더 적은 근로시간으로 가게 된 선택을 하게 되는 구조가 있다는 게 연구의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관점을 생각을 해보면 여성과 남성 커리어 관리 차원에서 보면 여성도 좀 더 일하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국가 장기적으로 그렇게 좋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근로시간은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저는 들긴 드는 거죠 그렇죠 이 정책이 애초에 여자를 덜 일하게 하려는 정책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다고 원인을 분석을 한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정말 이렇게 일을 더하면 세금을 감면해주는 이런 제도가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 나라면 과연 그럴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쉽게 말해서 너 세금 덜 내고 일 더 많이 할래 했을 때 유럽인들이 그래라고 할까 지금 이 기사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독일 보면서 와 진짜 짧게 일한다 이랬잖아요 그것보다 더 짧게 일하고 싶다라는 게 유럽 전체의 지금 경향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로 수치를 통해서 보시면 유럽중앙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그 유로화 사용 권역을 유로존이라고 하는데 유로존 근로자의 근무 시간은 2020년 대비 2024년 말까지 평균 5시간이 줄었다고 하고요 지금 독일 노동조합의 대부분의 의견이 우리 이 세금 감면 변경한 싫어요 그냥 더 적게 일할래요 라고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독일 철도노조에서는 2029년까지 현재 근무 시간인 38시간에서 35시간으로 주당 근무 시간을 축소하는 것에 이미 합의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나라나 일을 적게 하고 싶은가 봐요 그럼요 그리고 이 EU 시민들의 경향이 점점 적게 일하는 쪽으로 갈 것이지 이 세금 혜택을 준다고 해서 이게 더 많이 일하는 쪽으로 가진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지금 이 기사의 예측인데 그래서 이 같은 정책을 이미 실시하고 있는 이 네덜란드의 재무장관이 이 계획 이야기를 듣더니 이 파이낸셜 타임즈에 이런 의견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더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하려면 단순히 세금 혜택뿐만 아니라 새로운 동력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제 국가의 숙제를 찾아야 된다라고 회사가 집보다 좋게 만드는 게 국가의 숙제라는 거잖아 제가 사실 보면서 약간 그 포인트가 충격이었거든요 이 얘기를 회사 근로자나 혹은 고용주가 한 것이 아니라 재무장관이 했다는 게 좀 충격적인 얘기였고 이게 사실 우리나라의 현실 70일 더 일하는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일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게 국가 차원에서 일할 동력을 좀 고민해 본다고 하니까 어떤 동력을 찾는지 독일에서 어떤 동력을 찾아내는지 앞으로 좀 지켜보면 우리에게도 좀 도움이 되는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강기성님께서 독일에서 일하시나 봐요 여기는 고강도 장시간 노동을 다른 저소득 나라의 노동력으로 암암리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들었다라고 해주셨는데 이거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사노동 관련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 중에 하나죠 필리핀 가사노동자들 가사노미를 수입을 하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최저임금 주지 말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찐님께서 촌철살인 하셨어요 우리나라는 있는 휴가나 마음 편하게 쓰는 문화를 만듭시다 지금 그리고 댓글이 지금 다 상대적 박탈감으로 그러네요 난리가 났어요 지금 나비원님은 우리에게 저 제도가 도입된다면 세수 없어질 겁니다 그렇게 문을 해주시는데 일할 동력 과연 뭐가 있을지 생각해보면서 뒤토크 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박수정 PD, 조석현 PD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명가 CBS에서 만든 오뜨밀은요 저녁마다 모여서 오늘 하루 있었던 뜨거운 이슈를 밀도 있게 나누면서 뉴스 근육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오른쪽에 버튼 눌러서 구독해주시구요 오뜨밀과 매일 저녁 함께 해주세요 제가 직접 Poke of the Bohm 감사합니다.